리뷰 네 아 요즘 상황이 이런데 이렇게 멀리 마주쳐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어 암상굴에서 첫 번째 에피소드 연극 연출가 역을 맡은 김승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이 극단의 연출을 맡고 있는 영로 역할을 맡았고요. 그 중에서는 아내는 사별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앞서 말씀하셨던 조연출, 예쁘고 젊고 능력인 조연출의 일방적인 사랑을 요구하고 다가오는데 그걸 잘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될지 고민하는 그런 역할입니다. 이렇게 소개는 마쳤고요.